넌 나의 태민 덕크 넌 나의 태민 덕크 넌 나의 태민 덕크 넌 나의 태민 덕크 이와 같은 분의 어떤 솔로 무대들을 제가 다 욕심을 내고 있어요 궤도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태민 덕크의 굿바이 같은 경우에는 살짝 혼을 놓은 듯한 그런 표정과 뭔가 이제 무엇이 나에게 오았다 그런 에티티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동작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물론 태민 덕크의 동작이 너무 예뻐서 제가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에티티드를 좀 따라... 아 이런 것까지 제가 확실히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뒷발이 걸려야 해요 걸리고 와아 넘어진다 넘어진다 아 콜링 군은 춤을 정말 잘 추네요 태민 극성맘 종현이 좋아 왜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어 아 태민 극성맘 종현이 좋아 데뷔 전 연습생 때부터 함께해온 막내 지금까지 늘 잘 챙겨주는 모습이 좋아요 특히 트위터에 올린 글들을 보면 완전 태민 맘 우리 아들렘 넘나 잘하고요 네 사실은 진짜 아 태민 극성맘 아 태민 극성맘 아 태민 극성맘 도전 아 태민 극성맘 너무 나예 내 팀은 너무 힘들어